안녕하세요 승주입니다 어제 새 어제 차 마시고 음 1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1시 되니까 좀 비가 잦아지더라구요 조금 조금 비가 이제 작게 오기 시작하면서 1 2시 쯤 되니까 그제 사야 그 치더라구요 비가 그리고 4시 예불 시간 되니까 안개가 빡빡하게 끼워 가지고 예 아 오늘 날씨 낮에 날씨 덥겠구나 했는데 이제 안개가 거치면서 해가 올라왔구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좀 들자 같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오셔서 아침에 토마토 한 그릇 먹고 오늘은 밥을 아주 그을지게 먹고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잘 이제 조금 말린 것들 아 이렇게 해 갖고 이제 편안하게 지자리로 다니 말리고 나면 다 온 상태로 돌아갈 거에요 모든 것들이 다 아 자 국밥 맛있는 자 포파해 가지고 왔어요 아우 국 끓여가지고 아우 국에 조금 크게 해서 질깨도 약간 불어 넣었어요 볶으러 넣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침에 힘을 내서 명아주 나물 뜯어서 날 묻혔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무 말랭이 꼭 이거는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삭아삭 맛있어서 그리고 단백질 오늘도 여전히 저번에 특별히 쓰려고 한 박수를 시켰는데 10개 들었어요 하나에 11,000원인데 그게 남아있어서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콩 콩으로 만든 콩, 햄 항상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때문에 좀 담가 놓고서 한답니다 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쌈을 오늘은 저는 야생 깻잎도 나와서 야생 깻잎 게일 상추 계피 순 이런 거 넣고 볼이 터지도록 먹을 겁니다 잠을 좀 제대로 못 자서 그리고 묵은지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것도 삼삼 먹고 그것도 삼삼 먹고 이것도 삼삼 먹고 미온잎의 하늘은 너무 깨끗해요 구름도 맑고 구름이 너무 예뻐요 새잎향이 진짜 좋은데요 배고프시죠? 저번에 어떤 사람이 먹고 싶다 댓글 남겨서 미안하더라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 순간은 그 힘든 순간은 그 감정이 힘든 감정에 빠지면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다섯 여섯 시간 지나니까 다 사라지고 없더라구요 너무 사람이 복잡하고 그렇게 살면 안되는거야 그냥 철이 안들고 뭔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하고 철이 덜 들고 맨날 좀 약간 나사빠진 것처럼 비슷하게 해도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자 아이는 아기 동자는 노선의 머리만 민머리 만지고 자기 맘대로 전진불로 자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진불로 정말 세상에 세상에서 하는 규칙에는 아예 벗어나나. 그의 자유자재로 그대로 두고 촌집불로 키우셨어요. 노스님이. 그런데 노스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이 됐어요. 아이한테 이렇게 챙겨 먹으라고 그러고 길을 떠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객스님이 객이라는 것은 그 송객자를 써서 떠돌아다니는 아그네스님을 객이라고 그러는데. 그 객스님이 우연하게 어떻게 길을 잃어갖고 그 암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딱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천방지축이에요. 애가. 물부를 못 가리고 스님은 애를 갖다가 저렇게 교육도 안 시키고 어떻게 저렇게 기를 수 있는가 싶으니까. 내가 애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암자에 있으면서 그 젊은 스님이 그 아이를 네가 스승이 오면 이렇게 하고. 스승이 오시면 어디든 외출 갔다 오시면 다녀오셨으니까 인사해야 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항상 밥자리에서는 얼음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네가 수저를 들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네가 말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노스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왜 못 보던 스님도 한 분 계시고. 근데 아이가 행동이 달라졌어요. 아기가 노스님 보더니 막 너 쫓아야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딱 합장을 하는 거예요. 합장을 해. 노스님이 땅을 치면서 하시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차. 사람을 배려놨구나. 사람 배려놨구나. 그렇게 땅을 치고 한 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에 보면은 하단과 이부가 실오락이 걸치고 하나도 안 걸치고 가을 따먹고 막 가셋을 따먹고 살잖아요. 근데 뱀이 막 뱀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뱀이 가르쳐요. 야 너 그 부끄러운 짓이야. 너가 옷을 가려야 해.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간사한 이부로서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과일 따먹고 사과 따먹고 따먹고 하면서 사과를 딱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선과 악. 그리고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어떤 선악 시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는 선 그리고 너무 악에서만 벗어나고자 하는 선악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고 하는 시비 시라는 거 오를 시자고 아니 빚자는 악 그르다는 말인데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그래서 도인이 되고자 우리가 진짜 이 공부길로 가는 사람은 일체 선과 악 도막사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조차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일체 생각하지 마라. 사량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손도 악도 옳고 그른 것도 시시비위에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멸고 뭐라 하면 재판에 붙지 마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소송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잖아. 인간이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내가 정말 억울한데 내가 소송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라. 그래봤자 큰 이익이 없는 거예요. 큰 이익이. 상대가 나를 소송을 하면 받아야죠. 상대가 나를 소송했으니까 그건 내가 해줘야 되죠. 담담하게 그것조차도 그래 뭐 그닥 잘못한 거 없으니까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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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연예인이니 어쩌니 하면서 도마에 놓고 해자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왜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려는 사람 아니고 승려는 재지어서 승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농사 짓고 내가 살면서 내가 하면서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뭐 그렇게 욕들을지도 않았는데 승려라는 이유로 욕 듣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